남들이 해야되는데 너무 조그면서.. 어? 움직인다. 더듬이 더듬이 뒤에 있는데? 응 오 좋아 좋아 잠깐만 이 자식 여기 있어. 여기 여기 어디였어? 여기 조그면서 잘 감시가 안되나 아 이 개새끼 존나 움직이네 괜찮아? 힘드나요? 응 이것만 닫아야겠다 아이고 어? 키트맨 떨어졌다 어디있어? 키트맨 닫아 네 생각해볼게요 밀어머지게 올렸어 아 저기 아래에 있네 어? 감시했다 하겠다 하겠다 아 아 저쪽 귀 구석에 감시하고 있어 지금 저 더듬이가 귀뚜라미 근처에 있어야 돼 그래야 이런거 봤어 봤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오 오 먹으려고 하다 진짜 먹으려고 하다 진짜 조금 해서 저게 감시가 안돼 봤어 봤어 알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디갔어? 여기 있다네 부위때만 잘 못놔 몇개 찍어야겠다 지금 3개씩 찍고 있어 저 움직여야 와 됐어 됐어 우와 장난이지 찍었다 찍었어 대박 좋다 멋있지 저걸로 소화액 같은거 이렇게 나와가지고 먹으면 흔적도 없어 거의 이것뿐만 또 변해 근데 턴ine 내가 볼일까 이게 엄청나게